역시 공화당의 대세는 트럼프였습니다. 올해 미국 대선의 시작을 알리는 아이오아주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을 득표하며 압도적 승리를 차지했거든요. 아이오아주는 작은 주지만 미 대선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이후 경선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적지 않아 후보들은 혹한과 폭선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득표전을 벌여왔습니다. 아이오아 경선 현장 연결하겠습니다. 최준학 특파원 네, 아이오아 경선 미디어센터입니다. 첫 번째 경선이 생각보다 식겁게 끝나버렸습니다. 네, 이변은 없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 대세론을 확인했던 첫 경선이었습니다. 아이오아주 경선 득표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%의 압도적 지지로 1위, 관심이 쏠렸던 2위는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1.2%로 헤일리 전 대사를 간발의 차로 앞섰습니다. 끈표 차이로 우위를 확인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3월 중순까지 공화당의 대선 후보직을 확정한다는 전략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. 재선 대장정에서 일단 순항을 하게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가 단결할 때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관심을 보았던 2위 경쟁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디센티스 주지사가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앞서면서 일단 헤일리의 바람은 다소 꺾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.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공화당 후보로 결정이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? 경선이 시작된 상황에서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할 후보 이제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앞서 미국의 단결을 강조한 것은 사실상 공화당 후보를 확정하고 대선 본선 승리를 위한 경쟁에 끼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. 이제 남은 변수는 당내 후보보다는 내 건의 형사 기소와 연방대법원의 후보 자격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선거 날은 영하 40도 강초 이해도 이전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 장소를 찾았는데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%로 승리할 가능성 크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. 지금까지 아이오아 코커스 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